자 그러면 또 이어진 노래 어떤 곡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이제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저희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네 멜로디라는 곡이에요. 안 나왔어요 지금요? 네 아직 안 나왔어요. 네이버 뮤지션 리그에만 지금 발표되어 있는 곡이에요. 네 거기까지만 나와 있는 곡이고 이번에 이제 별명할 것 곧 별명을 할 저희 제작곡입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어떤 곡인지 감각적인 레어 포테이터의 목소리 함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대는 나에게 너무 빠른 시간만에 내게 다가와 주었죠. 이 멜로디가 그댈 위한 거에요. 이 멜로디가 그댈 위한 거에요. 누구나 걸어가는 길이 쉽진 않을 거에요. 고개를 들어요. 고개를 들어요. 고개를 들어요. 기억할게요. 이 모든 게 그댈 위한 일이라는 건 그댈 모를 거예요. 내 모든 게 당신이란 것에 당신이란 것에 매일 그댈 만난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. 하지만 그대는 나에게 너무 빠른 시간만에 많은 걸 피우게 했죠 이 멜로디가 그댈 위한 거예요 누구나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을 거예요 고개를 들어요 기억할게요 이 모든 게 그댈 위한 일이라는 걸 그댈 모를 거예요 내 모든 당신이란 걸 가끔 쓰러지더라도 숨이 가득 차올라도 훔쳐요 들어요 그대의 멜로디를 신경을 위한 일이라는 걸 그댈 위한 일이라는 걸 그댈 위한 일이라는 걸 그댈 모를 거예요 그댈 위한 일이라는 걸 그댈 모를 거예요 멜로딘 당신이란 것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어포테이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어포테이토의 무대였습니다 또 레어포테이토의 세 번째 무대에 대해서 부담이 될때도 불구하고 역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장소에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